존 리 여러분! 존 리! 존 리! 존 리! 존 리! 존 리! LA시의회에 또 한 명의 한인 시의원이 탄생되는 역사적인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8월 13일 치러진 LA 12지구 보궐선거에서 샌프람더 벨리 지역 토박이인 한인 정치인 존 리 후보가 경쟁자인 로레인 런케스트 오버를 제치고 시의원으로 당선됐습니다. 해무군 4분으로 주 검찰의 관리에 들어갔던 한미동포재단이 지난 9월 법정관리에서 벗어나 한인에 간 건물 관리 권한을 되찾고 새 이사진 구성과 정관 마련으로 정상화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밀셔 사립초등학교 폐교 사태 이후 재정난맥상과 부실운영 의혹을 받고 있는 남가주 한국학원 이사회가 이사회 퇴진을 요구하는 동포사회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빈 학교 건물의 장기 임대 방안을 고수하다 한국정부로부터 지원금 중단 위기까지 몰리자 이사회가 신임 이사장으로 박형만 만이복지자단 대표를 추대하고 새 이사진을 영입하면서 원만한 해결을 이룰 수 있을지 추위가 주목됩니다.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이 한 시즌 최고의 투수에게 주는 사이 영상 수상에는 실패했지만 아시아 출신 선수로 최초로 1위표를 받아 의미 있는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생애 처음으로 빅리그 올스타에 선정돼 올스타전 내셔널리그 선발 투수의 영예를 누린 류현진 선수는 4년간 8천만 달러를 받는 조건으로 토론토 블루제이스로 둥지로 옮겼습니다. 해외에서는 처음으로 캘리포니아주에서 10월 9일을 한글날로 제정해 미주 한인들에게 큰 자부심을 갖게 했습니다. 한인 차원의 역사적인 한미박물관 건립을 앞두고 가주정부에서 400만 달러의 기금 지원을 받으면서 건립 계획에 박차가 가해지게 됐습니다. 홍명기 한미박물관 이사장이 총 250만 달러를 쾌척하면서 1,400만 달러의 박물관 건립 기금이 모아졌습니다. 미주 한인 사회의 심장부이자 LA 한인타운의 중심가인 위셔블바드와 웨스턴 에버닉 교차로가 한국일보 광장으로 명명됐습니다. LA에서 주요 광장 지명에 주요 인물이 아닌 기업의 이름이 붙은 것은 한국일보 광장이 최초입니다. 11월 14일 아침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LA 북서쪽 산타클라리타의 소거스 고등학교에서 총기 난사가 벌어져 6명이 사상하는 참극이 벌어졌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시장 출신으로 급진보 성향인 개빈 유섬 주지사가 1월에 취임하면서 서민 복지 정책을 위한 주정부 예산을 대폭 늘렸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주요 전력회사들이 산불 발화 위험이 최고조에 르자 사상 유례없는 강제 단전 조치까지 취했지만 고온건조한 산타나 강풍을 타고 번진 불길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